요즘 들어 노후에 좋은 취미를 소개하는 영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취미는 노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취미를 죽기 전까지 즐기려면 경제적인 자립은 필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취미들도 많지만 오늘은 이보다는 노후의 필수 요소인 경제적 자립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이 중 건강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건강을 챙길 여유도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 무진장 불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답이 없고 남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절약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의 돈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직업도 없고 나를 온전히 다 책임져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근무를 하고 퇴직해 노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만약에 눈높이가 높다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벌어서 쓰는 데만 몰두한 것도 있지만 없으면 뭐라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보다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힘든 일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의 시선도 많이 의식될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게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하고 실컷 놀아도 3개월만 지나면 지루해지고 그냥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허구한 날 계속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사실 노는 게 재미있는 이유는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은 정말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일거리라도 일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우울증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인정받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하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스스로의 인생을 원망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 같은 상황이더라도 생각과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 황혼이온도 증가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사별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70이 넘어 혼자 사는 노인의 78%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행복 100세의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님은 70대부터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만약 혼자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일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보세요 한 번 해보고 그만두셔도 괜찮으니 일단 한 번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걱정은 접어두고 일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일지라도 사실 너무 고된 일이 아니라면 노후에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61세의 당뇨가 300씩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청소일을 시작했다는 분도 지금 아주 만족해하며 운동 겸 청소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끌리지 않아도 일단 해보세요 그 일이 나와 맞는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냥 시작했다가 천직을 찾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하나씩 해보면서 노후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게 맞는 일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일을 찾아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일거리여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은퇴 창업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으로 노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 그 돈을 메꾸고자 창업을 시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정말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창업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는 필수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리스크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부 안에도 돈 벌었다고 말하는 주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주 운이 좋았거나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 창업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한 번의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직도 뉴스를 보면 돈을 쉽게 벌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피해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요새 사기 수법이 워낙 치밀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공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더라도 반드시 공부는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남한테 그냥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돈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나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투자는 남을 믿으면 안 되고 스스로 잘해야 합니다 욕심을 조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욕심을 버리지 못해 투자를 잘못하면 어떤 노후가 벌어지는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65세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40대부터 근무 시작하면서 20년 근무하여 정년퇴직했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 중 동네 지인이 수시로 찾아와 돈 투자하면 수십억을 벌 수 있다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그분 통장에다 몇 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퇴직 후 손을 끊어야 하는데 또다시 따라다니다가 수억의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65세된 제가 이제서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빚과 원금 갚으려니까 부족하여 주위에서 수시로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 죽을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고 빚 갚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혼자 벌지 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시켜주려고 할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타인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위가 없거나 이미 배가 갈라져 죽은 후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설령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쳤다고 해도 배는 아플지언정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자도 0.1% 더 받으려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동을 통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돈 벌게 해 주겠다고 다가오면 아무리 나를 말로 구슬려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은 나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공부는 필수입니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쉽게 설명해 주는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금융공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사를 찾을 때는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좋은 유튜브 강사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의해야 할 세 번째는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대기업 다닐 때와 퇴직하고 나서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 힘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을 조금 덜 벌면 절약을 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이 된다면 수입을 늘리려는 시도는 좋은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노후에는 수입 늘리는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사는 것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요즘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공과 부자를 말합니다 문제는 성공과 부자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몇 채 가지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호화로운 요트를 몰면서 사는 걸 동경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극소수에 성공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살았던 마인드를 너무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왜 강요한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패배한 삶을 사는 듯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실패한 인생일까요 건물이나 요트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금전적으로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실패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성공과 부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은 주변 시선에 맞춰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이렇듯 주변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노후의 빈곤을 탈출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80을 바라보는 어느 노인분께서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내 분수에 맞게 살면 적은 돈이라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기준은 나 자신이 되어야지 결코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제일 행복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작 진짜 삶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앞서도 얘기의 뜻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평불만하고 누군가는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을 알아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 생각들을 모두 글로 적어보세요 글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다짐으로 끝내면 더욱 좋습니다 정리하면 남 탓도 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이 연습을 하는 것은 노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소일거리라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둘째는 한 번의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마지막 셋째는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도 있듯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는 것을 피곤하게만 생각하지만 인간은 결국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은 아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남에게 완전히 맡기지 마세요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힘 또한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모이는 돈이 없어집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에 관한 생각, 절약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들 교육과 결혼에 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집은 무조건 한 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안 가지면 실패자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부와 나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헤쳐가면서 일을 하거나 돈을 아끼지는 마세요 나중에 그 아낀 돈 모두 병원비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금덩어리도 귀찮아진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경제적 자립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지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쓰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정의 한 가지만이라도 종이에 적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열 번 정도 적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